4번 홀은 파포홀입니다. 오르막 경사의 우도그렉 지연이 부담스럽습니다. 그린 앞뒤 폭이 좁아 옹그린도 쉽지 않은데요. 홍기반 팀원들 찰떡 호흡으로 원업 가져오자고요. 이번 홀도 2대2 홀입니다. 원원을 노릴 수 있는 홀입니다. 원원, 원원. 됐다, 됐다. 좋다. 야, 홍기야. 여기서 반전을 보여줘서 잘 가면 반전을 흐르면 넘어온다. 뭔지 알지? 그렇다고 부담 가지라는 얘기는 아니야. 편안하게. 회전? 회전, 회전. 좌타니까 우도그렉에서는 좀 더 최단 거리로 갈 수 있어요. 너희는 가면 좀 더 최단 거리를 할 수 있는 팀. 오, 굿샷, 굿샷. 오, 굿샷, 굿샷. 오, 굿샷, 굿샷. 굿샷, 굿샷. 와, 굿샷, 굿샷, 굿샷. 오, 굿샷, 굿샷, 굿샷. 괜찮다, 나이스. 앞에. 오, 나이스. 오, 굿샷. 그리고들이 나올 것 같았어. 부담이 되었어. 와! 굿샷 굿샷! 굿샷 굿샷! 굿샷 굿샷! 굿샷 굿샷! 좋아 좋아 좋아! 나이스! 아잇! 나이스! 아니 지난주에는 왜 그렇게 쳤는 거야 지난주? 깎여먹었어. 괜찮아 괜찮아. 아까 너랑 지금이랑 뭐가 틀냐면 너 아까는 이렇게 쓰고 지금은 이렇게 썼어. 야 조용히 해라 승기야! 야 조용히 해라 승기야!